여우, 덩치 아저씨.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얘기 좀 해줄래? 나랑 다른 팀원들이 뭔가를 보고 있어. 귀신 같은 거 말이야. 앙봉도 아니고 원. 불꽃이 튀고, 문손잡이는 차갑고, 불안해 죽겠다고. 레이지는 까부러치기 일보 직전이야. 아저씨랑 사이퍼가 그... 기밀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는데, 내가 그럴 때마다 무서워 죽겠다고. 그 뭐냐, 중요한 그런 일 처리하는 건 알지만, 그래도 우리한테 뭘 좀 알려줄 수는 있잖아. 누구랑 만나는 거야?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? 우리한테 말해도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